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제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구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중 허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장중의 움직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상을 촬영을 할 때 항상 제가 장마감 할 때쯤 장마감하고 촬영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때로는 이렇게 급락이 나와줄 때 왜 이런식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지 셀트리온이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중의 시간을 내서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69%까지 하락을 해나가고 있구요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93% 하락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 와중에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1700억 매도, 코스닥은 578억, 172억 아마 이 매도폭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어야 되구요 소문 시장은 하방에 달러섬을 매도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1분 증시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어요 저희 때만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니케이지의 수가 1800포인트 넘게 급락을 하면서 이시바 정책에 대한 불투명감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줬고 하락폭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체크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구요 셀트리온도 오늘 장중 마이너스 0.05% 현재 시각 기준으로 10시 30분 정도 이니까 이 정도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하락 구간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제가 사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시장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맞다라는 브리핑을 수차례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수차례 브리핑을 드렸고 실제 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스닥도 제가 매물대 맞고 내려오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로 한타임 중장기 입형을 바로 한 번에 넘겨주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자체는 방향성 자체를 위로 잡고 있는 상황이 맞고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있다는 게 팩트다 라는 브리핑도 제가 덧붙여서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이 셀트리온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 하락폭의 여파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어차피 제가 저점을 올려주는 박스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도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볼 때 여러분들이 겁을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보다 강세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시장보다 잘 버텨주고 있구나 라는 부분은 체크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전히 시장의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 나와주면서 방향성 잡아줄 때 충분히 위로 시팅콕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전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뭔가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겁을 먹으시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관절시키면서 가시기 바라도록 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무료 텔레그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며 실제로 두 번째 스윙종목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스윙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텔레그램 한 번씩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1차로 드렸었던 허브잉TV 텔레그램에서 공식 무료 추천 스윙종목은 추천을 해드린 베스트가 대비해서 22% 이상 수익 구간으로 올라가 줬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스윙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지 채널에 올려두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이번 내일은 또 쉬는 날이니 수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